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탐구생활의 지린이 MC 원세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박명석 앵커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가져온 종목은 트레인 테크놀로지스인데요. 기술 기업인 것 같긴 한데 이게 트레인이 또 기차의 트레인이 아니라 이상한 트레인이라 어떤 기업인지는 모르겠네요. 그러네요. 이상한 트레인이네요. 산업장비 제조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일랜드에서 기반했고요. 아일랜드 기반한 기업인데 우리가 미국 주식탐구생활에서 공부하는 만큼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 있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미국에서 대부분의 외출이 나온다고 합니다. 주력 제품이 히터, 에어컨, 이런 냉난방 시스템이 주력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외에 전기차 부품, 공기청정기, 유체처리 제품 등을 제작하고 있는 산업장비 제조기업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별로 구분을 해보면 북미 지역에서는 상업용 냉난방 시스템, 빌딩 제어장치, 에너지 서비스와 솔루션 이런 것들이 주력으로 알려져 있고 EMEA,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주거용 냉난방 시스템, 그리고 또 운송용 냉동 시스템이 매출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도 냉난방 시스템과 상업용 빌딩 솔루션, 운송용 냉동 시스템 등 다양한 제품군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니 가장 핵심은 역시나 냉방 그리고 난방 이쪽이 될 것 같아요. 과거에는 트레인 테크놀로지라는 이름 전에 창립자의 성인 인거소를 따서 인거솔랜드라는 기업으로 이름이 불렸고요. 최근에는 그린 냉난방 시스템의 보급을 통해서 친환경 기업으로도 거듭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 취임을 전후로 수혜주로 분류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먼저 실적부터 살펴볼까요? 올해 2분기 매출은 유기적 증가율이 18%를 기록했고요. 이건 시장 추정치를 소폭 능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 마진율은 전년 대비 1.8%, 분기 대비 1.6% 증가한 33.2%를 기록했고 이건 시장 추정치를 0.6% 상회하는 결과였습니다. 운영 수입은 40% 늘어났고요. 마진 또한 2.1% 늘어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1% 상회했습니다. 사업 부문별로 보면 수익이 38% 증가했고 마진율은 2.2% 늘어나서 시장 컨센서스를 역시나 1% 능가했습니다. 영업 및 사업 부문의 마진율 증가폭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아까 지역별로 살펴볼까요? 네. 미주 매출은 19% 증가했고요. 수입이 34% 늘었습니다. 매출은 시장 컨센서스를 1% 상회했지만 수입은 1% 하회한 수준이기 때문에 큰 변동은 미주 지역에서는 없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EMEA 지역의 매출은 28% 늘어나면서 시장 추정치를 10% 이상 능가했습니다. 부문 수익도 106% 늘어난 26%를 기록해서 시장 추정치를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지역 매출이 2% 증가하는 데 그쳐서 시장 추정치를 3% 하회했고요. 수익은 6% 늘어났지만 이 역시 추정치를 무려 10% 하회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력 사업이 냉난방 사업인 만큼 앞으로의 냉난방 사업 전망도 살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대규모 신설 프로젝트가 재개되면서 상업용 냉난방 기기에 대한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 인력을 다시 출근시키기 위해서 사무실 안에 있는 노후된 냉난방 시스템을 교체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서 실내에 있는 공기질 향상을 위해서 장비 수요가 아마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린 냉난방 시스템 그리고 더 효율적인 냉난방 시스템으로의 교체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상업 부문의 매출 또한 가시적인 회복세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업용 냉난방 기기의 수요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뜻이고요. 가정용 수요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생산 공급망을 능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강한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냉난방 기기 생산업체들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조금 높아진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주가 밸류에이션 또한 이런 것들을 반영하면서 많이 좀 올라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시장 점유율을 잡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경쟁사들은 어떤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트레인 테크놀로지의 2분기 실적이 매우 뛰어났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경쟁업체들에 비해서 조금 미치지 못했다라는 점을 아쉽게 꼽더라고요. 경쟁업체인 레녹스의 주요 매출은 30%의 성장률, 운영 이익의 성장률은 45%를 기록해서 시장 추정치를 각각 5%, 2%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쟁사인 캐리어는 주요 매출이 31% 증가했고 운영 수입 성장률은 72%를 기록했습니다. 매출과 운영 수입은 시장 추정치를 각각 8%, 10% 상회한 것입니다. 트레인의 가정용 냉난방 사업의 미주 매출 성장률도 10% 중반을 기록하면서 선전했지만 경쟁업체들에 비하면 조금 저조한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쟁에서 밀리는 원인은 그럼 규모 차이인가요? 대표적으로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할 여력이 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캐리어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에어컨 대표인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트레인이라는 브랜드가 그렇게까지 유명하지는 않죠. 물론 미주 지역에서는 알아주는 브랜드지만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규모가 작다는 점,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가정용 냉난방 기기의 수요는 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공급이 전체적으로도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가정용 냉난방 기기의 수요는 공급망의 캐파를 이미 능가했고 수주가 최소 1, 2개월가량 밀려있다고 합니다. 팬데믹 전에 수주 처리 기간이 불과 일주일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2022년 후반에나 재고 물량 증가로 인해서 공급이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트레인 테크놀로지의 공급 능력이 경쟁사에 비해서 조금 아쉬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파이 싸움에서 밀리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리스크 요인은 없나요? 트레인 테크놀로지 매출 성장률 저하의 원인 중 하나가 유통망 구조의 차이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트레인의 유통업체 매출 비중이 30%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높지 않다는 게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근데 유통망 문제는 사실 냉난방 기기 산업의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에 큰 악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캐파가 조금 부족한 부분 이 부분을 극복해야 할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주가를 살짝 보니까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더라고요. 밸류는 적정한 편인가요? 트레인 테크놀로지의 주식은 2022년 에비타 추정치의 20배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경쟁업체 평균의 17.5배를 능가해서 조금 오버밸류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평가와 기대치가 올라갔다는 점에서 크게 이해할 수 없는 수준까지 급등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투자하시 유의할 점이 있다면요? 시장 내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트레인 자체적으로 장기적 성장률이 3에서 4%에 견조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연수익 그리고 잠재력이 그다지 매력적인 부분은 사실 크게 느껴지지는 않죠. 친환경 모멘텀도 이미 주가에 많이 녹아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조정을 기다렸다가 저가 매수하면서 실적을 보면서 모아가는 가치주 섹터의 범위에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레인 테크놀로지는 산업용 장비 제조업체로 냉난방과 빌딩 솔루션에 특화된 기업이었습니다. 냉난방 수요는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번 실적도 참 좋았는데요. 다만 공급 능력이 경쟁사들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트레인 테크놀로지였습니다.